여러분 저는 지금 집이어서 집에 혼자 있어서 마스크를 안 끼고 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땐 마스크 안 깨도 되죠 혹시 몰라서 깡주스 이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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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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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나를 찾아온다 너를 보내는 널 써 널 보내는 내 하나는 내 배워도 꿈을 주자 한 번이 안 돼 음워가워 널 부르는 목소리에 하나 둘 셋 어 아니야 동 아 세 번 둘 셋 동 동 텅 빈 곳 텅 빈 곳에 하늘에 숨하는 네 못마음 땅 땅 망했다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 완곡한다 아 이거 거리에서에요 거리에서 황진경 선배님의 거리에서 황진경 선배님의 거리에서 사실 지금 제가 이게 좀 다 완전 정석 코드로 친 건 아니고 세븐코드 이런 거 빼고 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게 아니야 어려워서 아직 잡지를 못하겠어 손가락이 다 빼고 그냥 완전 기본으로만 친 거예요 근데 뭐 한 달에 연습하면 되겠지 뭐 어렵네 진짜 오랜만에 안 나는데 인스타그램 그쵸 원래 오늘 운동을 가려고 했는데 그 이제 저 운동 운동 아르켜 주시는 그 쌤이랑 시간이 좀 안 맞아 갖고 운동이 취소돼서 이제 아까 밥을 먹고 건반을 좀 잡아볼까 하다가 팬들이 계속 안 돼 갖고 계속 지금 몇 시간 동안 이거 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 근데 달라진 게 없어 근데 뭐 하다 보면 되겠지 뭐 그쵸 그쵸 다시 해볼까 다시 오케이 침착하고 다시 주기부터